기다림을 대신해주는 웨이터입니다. 웨이터? 남 대신 기다려주는 거야? 웨이터? 뭐야, 둘! 편한 복장으로 그냥 기다려주는 거네요. 대신? 네. 이렇게 유명인 팬사인 행사, 또 사과 폰의 제품 출신날에 하는 행사, 콘서트 표 예매, 클럽 입장 등 긴 줄을 서서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바로 웨이터인데요. 웨이터! 네, 웨이터요. 가격이요, 1시간에 20달러, 한화로는 약 21,500원 정도 하고요. 30분마다 10달러씩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야, 이것도 정말... 정말 필요한 서비스네요, 저분이. 물론 저도 아끼는 웨이터가 있거든요. 클럽 들어갈 때 대기해야 하잖아요. 클럽 들어갈 때, 아... 근데 저는... 세이패 쓰잖아요. 우리만 필요한 거였어요. 아니, 나만 필요 없어요. 나만 필요한 거였어. 감사합니다. 창현 씨, 저랑 같이 가세요. 저랑 같이 가세요. 갔다가 군대 가는 아들 만난다. 근데 이건 진짜 아이디어 같네요. 온라인으로 예매 안 되는, 줄 서야 되는 거는 다 할 수 있네요. 사실은 참석만 있으면 시급도 좋아요, 지금. 한 시간에 2만 천 원이 넘으니까. 괜찮은데요? 시급이 2만 원이 넘는 거예요? 예, 직업은 다양하고 귀천이 없듯이. 이런 직업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특별한 직업을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직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